여당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야당이 이렇게 얘기하는 정치 공방 때문에 정치 공방이 아니고 역사 경제 문제거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심용환이고요. 실제로 이제 삶의 대부분은 역사를 가르치는 강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. 안 알려진 얘기 혹은 굳이 학자나 저 같은 전공자들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시간상 모르는 얘기가 사실은 되게 많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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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